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24년 5월 3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바깥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세보니까 오세현 지혜장을 제가 처음 만난 게 6년 전입니다. 6년 뒤에 나라에 온 언론사가 한 주 내내 네이버 노조의 전화를 걸어제끼는 날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 화성식품 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회 오세현 지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지회 지혜장 오세현입니다. 감기 좀 어때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이번에 하필 걸렸을 때 이렇게 많은 연락들을 받게 돼가지고 인터뷰 나가서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주초에 저도 그래서 라디오 뭐 이런 데 많이 봤는데 주회장님 온 나라의 미디어가 죄다 오세현 지혜장한테 들러붙었는데 오세현 지혜장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네이버 노조 지혜장이 집회에서 발언을 열정적으로 많이 하다가 목이 나갔나 봐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환절기 목감기였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지혜 분들은 약간 고생한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저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톤이 한 톤 떨어지니까 조금 신뢰감이 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뭐 있던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요. 방송했었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이미 방송에서 몇 번 오세현 지혜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공동성명 노조의 앞으로의 사업 기조 이런 것도 거의 다 알려드렸고 구상하신 모델 이런 얘기도 한참 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우리는 한동안 방송에서는 볼 일이 없고 그냥 뭐 야구장에서랑 마주치는 사이가 될 줄 알았지만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저희 계속 해왔던 대로 회사 내에서 교섭하고 일단 제가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선이에요. 지혜장님이 이제. 사실 처음. 아 근데 진짜 2018년에 처음 여기 와서 방송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6년 지난 거잖아요. 네. 이제 9년을 노조지혜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잘하면 애 대학 갈 때까지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뭔가 되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 노조를 잘 이끌어주길 바랄 뿐인데요. 네. 그냥 뭐 하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던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IT 내에서 이 노동조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넷마블도 생기고 뭐 NHN, 인터파크, 연홀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노조가 생기는 건 또 좋은 흐름이고 하지만 이렇게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작은 회사들 그곳에 계신 분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섬식품노존에 IT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죠. 이제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큰일 터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많이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쓰던 뭐 이제 한 10년 된 단어인 유니온 뭐 이런 걸 조직해서 네. 그런 것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나라 산업들이 되게 대기업이 많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산업 자체가 1, 2차 산업에는 당연히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큰 기업들의 이제 노동권을 노동조합으로 보장하는 걸로 이제 사회의 안전망이 부족한 걸 많이 해결해왔는데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되게 작은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 체계로 지켜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별교섭을 보장하지 않는 산별로조인 거잖아요. 사실 산별로조지만 교섭은 기업별로 해야 돼. 그래서 그 기업에 뭔가 누군가 전임자가 있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전임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이 잘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직 안 할 거란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IT에서도 어쩔 수 없이 노조가 있는 곳과 노조가 없는 곳의 근로조건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노조는 교섭을 하고 노조 아닌 것은 교섭을 못하니까 모든 업계가 그렇듯 그런데 이게 계속 벌어지면 나중에 우리는 사실 노조가 없는 곳에 그분들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노동적을 못 만들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어떤 고용조건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러면 노조 있는 곳을 비난하게 될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노조는 또 자기들만 챙긴다고 하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걸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제 IT 같이 하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노조가 교섭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계속하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연대해서 해야 될 일은 그 쪽에 약간 부족한 분들 아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포괄임금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면 그동안의 복습을 짤막하게 하고 싶기도 했고 노조 활동가로서의 오세훈 지회장의 유닛 특성이 이거거든요. 장기적 전략을 수행하는 유닛 거창하게 말하면 비저너리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곧 나눌 이런 거죠. 이 라인 야호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지?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왜 안 막 그 경제지들이 일단락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일단락이라는 말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무슨 사내에서 소문이라도 돈 게 있습니까? 매각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았어요. 2021년에 라인 야호 경영통합 이후로 뭔가 그때 어떤 하려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된다? 그런 정도의 어떤 내부의 분위기는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뭔가 완전히 뭔가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되게 정광석화같이 일어난 일인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저는 이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 위에 단이라면 정확히는 이런 거예요. 자민단과 소프트뱅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거 뭐 판교에서 알 수는 없는 얘기? 네. 그리고 네이버 경영진은 혹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매각 이야기 나온 건 좀 갑작스러웠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라인이 처음 개발되던 시기 네. 그때도 네이버에 계셨나요? 저는 2015년에 입사했으니까 사실 그렇진 않죠. 이미 라인은 개발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동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 네이버는 일본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죠. 예진 회장을 포함해서 저희는 뭐 당연히 우리 네이버가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당연히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너무 뭐 그 실제 진출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너무 그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약간의 악유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조도 반대할 리 없어요 이런 걸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뭐 처음에는 검색으로 진출하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모바일 메신저로 이제 사업 방향을 전향하면서 라인이 성공을 했죠. 일본에서. 엄청 크게요. 네. 저는 요게 이제 우리 잠깐 통화할 때 나눴던 얘기가 저도 나중에 찾아보고 결국 다 알게 됐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열심히 팠으니까 내부 구성원한테 최장님도 내부 구성원이니까 현재 라인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이게 참 방송에 나가면서 약간 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대부분의 인력은 사실 한국에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라인은 원래 일본 라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게 네이버의 자회사였고 그 자회사가 이제 한국의 개발사들이 있는 거고 당연히 현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현지에 현지화에 맞게 뭔가 또 개발하는 것들은 또 라인에서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 기술의 코어나 대부분의 것들은 현재는 한국에 있는 개발사들이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분과는 복잡하게 거론해서 많이 설명하곤 했는데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보니까 지분 구조더구만요. 왜냐하면 지분 구조상 자민당이 뭘 원해도 일본에 있는 라인 야후 한 회사 라인 한 회사만 걷어갈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배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성공한 메신저 물론 이 라인은 일본만의 메신저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적긴 하지만 쓰고 있고 대만과 태국에서는 사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약간 주된 메신저 그렇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늘어나는 추세. 네. 늘어나는 추세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 이제 메신저가 성공을 했는데 카카오톡을 봐도 그렇고 메신저라는 사업이 되게 수익을 엄청나게 거두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는 사실 데이터나 이런 유지하는 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어내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메신저에서 직접적으로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플랫폼의 이용자, 갖춘 이용자를 가지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지만 그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그나마 찾았던 게 이제 페이 시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야후도 이제 페이페이라는 걸로 이제 서로 이제 그 둘이 붙고 뭔가 이건 다 언론에 나오고 했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출혈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엄청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의 어떤 예관계가 소프트뱅크는 또 야후는 또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한로를 찾는데 또 잘 안 되고 그건 그렇겠더라고요. 검색엔진, 주된 검색엔진은 주된 검색엔진대로 검색엔진만 가지고 돈 버는 게 어려웠고 주된 메신저는 주된 메신저대로 메신저만 가지고 돈 버는 게 어려웠어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그때 경영통합을 한다는 발표를 하고 아마 2021년에 그게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네. 3년 전.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건 어쨌든 5대5의 통합이지만 경영이사회 구성을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가져가는 한 자리가 많더라고요. 네. 한 자리가 많이 가져간다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 주 더 가져간다는 게 50%라도 50%에서 한 주 더 가져가면 사실 거기에서 권한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사 나오면서 이야기가 사실상 경영권은 그때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죠. 우리가 그래도 기껏 키워놓은 사업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내부 구성원들한테 설명하고 했던 건 라인 야후를 통합한다는 건 우리의 라인도 반반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지만 야후도 반반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내에서 해온 검색이나 광고나 뭐 그런 쇼핑이나 그런 기술들을 야후에도 접목해서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유럽이나 이런 곳에도 우리의 검색 기술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본에서 성공했으니까 그런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통합을 하고 나면 원래는 이제 한국의 회사의 자회사였다가 한국과 일본의 자회사가 되는 거니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죠.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뭐 사내 시스템 같은 것도 네이버의 시스템을 쓰다가 이제 라인 야후라는 회사의 거니까 약간 그게 바뀐다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 경영에 대한 건 네이버나 라인의 경영진이 갖고 있었으니까 원래 한국 경영진들이 설명하던 걸 일본 경영진이 주로 와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내부에서 뭔가 어떤 설명을 할 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뭔가 내부의 구성원들은 조금 불안함을 느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라는 약간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럼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직원들의 입장에서 라인의 이 계열사와 자회사들이 네 네이버의 분당 캠퍼스에 있습니까? 분당에는 있어요. 분당에는 있는데 건물은 따로 되어 있죠. 건물은 따로 원래 뭐 계속 따로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럼 그분들 중에 다 상당수는 원래 네이버라는 기업에 입사한 분들이었을 것이고 초반엔 그렇죠. 네이버에서 입사한 분들이 많이 그리고 그 초반에는 초반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라인야우 그 통합 전에 21년 전에 네 뭐 그 전에 한 2018년 이럴 때만 해도 네이버와 라인의 이동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어떤 부서가 이쪽에 가서 붙었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그냥 네이버에 갔다가 라인에 갔다가 다시 네이버에 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라인이라는 게 아예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그 개발 지원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랬습니다. 아니 뭐 돈 더 벌려고 회사 합친 건데 열심히 지원했겠죠. 네. 다만 윗선이 바뀌면 네. 문화라는 게 이제 몸으로 체감되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있어요. 네. 누구 저 사장님이 이대자 다케시 사장님 라인 주식회사 네. 사장님이 이렇게 바뀌고 운영진 중 상당수가 이제 일본에서 IT를 배운 사람들 일로 채워지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의 메일은 그래픽이 많았다가 일본 산의 메일은 글자만 나오는 걸로 바뀐다거나 뭔가 이런 변화를 기존에 체감하고는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라인 분들은 좀 느끼고는 있었고 근데 그건 어쨌든 우리가 이 글로벌 사업을 더 키워나오기 위한 이제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지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 네이버 기업 입장에서 라인이 미래 먹거리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 회장님은. 그건 굉장히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성공한 사업이잖아요. 이미. 이제는 성공한 사업이잖아요. 성공한 사업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이 예전보다 낮은 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글로벌하고 있는 물론 웹툰도 성공한 사업이지만 웹툰은 글로벌에서 아직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막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라인은 일본과 그리고 태국 대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고두고 있으니까 그걸 발판 삼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그건 경영적 판단일 수는 있겠으나 그냥 이렇게 딱 구성원으로서 봤을 때는 많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게 어떻게 다 같이 노력해서 물론 그 노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십몇 년간 만들어 온 이 사업 자체가 그 소유가 이제 아예 넘어가는 건 굉장히 아깝다. IT 사업이 IT 기업이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게 다른 업계랑 또 은근히 다른 게 네. 성공할 확률도 낮지만 성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걸 거의 다 드리고 이제 쉽게 말해 비필 넘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상황 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진짜 윗선이 아니면 이런 결정이나 이런 얘기가 오갈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지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본에서 외국 기업이 사업을 해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된 건가? 그런데 사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봤을 때 촉발된 건 일본의 직접적인 행정지도 그렇죠. 총무성 지도 네. 총무성 지도 이게 이 과정이 뭔가 매끄럽게 그냥 어떤 사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됐다고 보여지진 않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때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100%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외부의 어떤 부당한 요구, 부당한 압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촉발돼서 이런 상황들이 흘러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웃겼어요.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이토 히로봄이 손자손자손자쯤 되는 그 아저씨 말 중에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와 나는 이런 진짜 빙빙 돌려만 하는 일본 정치에 말하는 습관이 너무 싫어요. 아니 이 어렵게 빙빙 돌린 말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압박했다. 오늘 이야기는 네이버의 윗선더로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총무상쯤 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9알 9푼의 공은 다 외교로 넘어간 문제라서 한국 정부한테 할 얘기지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저도 인지합니다. 보안 문제는 사실 신조에겐 생명 같은 겁니다. 네.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 최대한 잘 개선을 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분관계를 조정하라고 하는 건 좀 이례적이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기업 간의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한 일에 있는 그 양 기업이 해결을 잘하도록 해야지 이걸 가지고 특정 지분에 대한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건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회주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 지분을 조정하라고 한다는 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른 정부에게 뭔가 어떤 부당한 압박을 받았을 때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얘기할 게 진짜 쉽게 아무렇게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삼성 SSD에 보안사고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삼성 지사를 팔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다면 현대차 급발진 상황이 러시아에서 터졌는데 러시아에서 현대차 철수하라고 했다면 물론 철수했지만 지금 다 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 구글이 그러면 일본에서 보안사고를 했다고 일본에서 그거를 지분을 조정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은 어쨌든 우방인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현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우방인 국가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외교적으로 봐도 그 점이 이상하죠. 아니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산케이디언게이자 이런데 뒤져봤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수 경제지들 다 비판적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실력도 안 쌓아놓고 무슨 짓이냐 그리고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 왜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냐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일본 입장에서 이게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계속 아마 좀 눈에 가시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한 그리고 점점 더 오른쪽으로 몰린 인사들이 자민당 내에서 자꾸 다선하는 한 20일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 그게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 총무성 지도 이후에 뭔가 한일 관계로 이게 많이 불거지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반대로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돼서 저도 이게 한일 간의 어떤 양국 간의 어떤 문제로 불거졌을 때 우리에게 과연 유리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크게 원래는 이 어떤 우리 구성원의 어떤 고용 불안 문제만 좀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걱정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그렇게 대응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이것의 책임은 저는 한국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좀 눌러줬으면 초반에 총무성 지도 나왔을 때 그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줬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일 간의 어떤 이런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이제 이 메시지가 막 이런 게 불거 나올 때 오히려 일본 정부의 그 말에 더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지분을 팔라고 압박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좀 아쉬움 지금까지 밝혀진 거 보면 벌써 한 반 년 전에 우리나라 정보보호위원회의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게 지금 나왔어요. 되게 침묵도 여러 가지 침묵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을 안 도와줘의 침묵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침묵이. 우리는 네이버를 못 도와줘의 침묵이지. 여러모로. 이런 일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기자들한테 들켜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냐면 해외의 언론이 이걸 안 다루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다루는데 보면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 전에 IT업계에서 있었던 더 큰 상황 틱톡 매각과 관련된 미국 의회의 결의 근데 틱톡은 똑같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들었지만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원동력은 중국이 적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러면 자민당의 정치인들도 한국이 적국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나마 일관성이 맞는데 그건 아니라면서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협정 데이터 이동 협정을 맺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게 맺어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약간 예민하게 보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데이터 이동 협정을 맺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테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건 옆에 있는 동맹국들끼리 해도 전혀 문제없는 외교 겸 경제정책일 텐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네이버는 운신의 폭이 지금보다 넓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걸 미리 만약에 누군가 정치권에서 살펴서 그걸 해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더 낫긴 했겠죠. 오늘은 이런 앞니를 그냥 둘이 앉아서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면역감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면역밸런스 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루꾸루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루꾸루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많은 마이크로 미디어들이 공기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스폰서가 제일 셉니다 큐비엔 가정의 달 이벤트입니다 가정의 달맞이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70% 와 너무 많이 찍어낸 것 같아 굳이 구매 금액별로 적용되는 증정품이 있습니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XS몰 큐비엔 판매 1위 루테인 2박스를 드리고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루테인 1박스 오메가3 1박스를 드립니다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현재 이벤트 적용과 2만 9천원의 사르락토 1박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가족의 영양제를 쟁여두실 수 있는 기회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생각이 짧은 사람인 것 같은 게 월요일날 오세훈 조회장에서 전화드리면서 기자가 뭐 한 두어 명 전화했겠지 이런 줄 알았는데 아유 번호표를 번호표를 얼마나 많이 연락이 왔어요? 아 그날 진짜 정신없었죠 이렇게까지 바쁜 정도가 예전에 좀 진짜 되게 안타까운 일 있었을 때 네이버에서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금요일날 이제 입장을 내게 됐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연락이 온 거거든요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속보에 써있는데 그냥 속보 늘 틀어놓고 산단 말입니다 네이버 노조 지분 매각 반대 공식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네이버 노조가 하는 말이 속보로 나오지? 근데 막 다 속보치고 있는 거야 그걸 아이쿠 제장이 좀 바빠지겠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신중호 cpo가 이제 거기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내려왔다는 기사와 소프트뱅크에서 지분을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기사 이후에 목요일부터 저희 라인플러스 쪽에 있는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건 사실 누가 이야기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내 고용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사실 노동조합에 제일 많이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고용 문제거든요 고용 문제가 걸리면 내가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간에 평생 이직이어도 가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고 금요일날 저희가 그래서 목요일날 막 가입을 하시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한번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이제 구성원들 대상으로 라인플러스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제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는데 점심시간에 한 300명 이상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알고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건 우리가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여러 가지 계속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게 뭐 한일 문제 그리고 뭔가 주식이 넘어가고 이런 기술이 넘어가는 문제 이런 이야기는 말씀을 하시지만 외교 경제 주식 이런 건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동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넘어가는 기업이 넘어가는 건 그냥 주식 쪼가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오세훈 주의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이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져요 그냥 한국에서 출퇴근하고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넘어가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외국으로 아예 넘어간다는 것이 넘어갈 때는 고용 부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제 산 걸 테니까 하지만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완전히 계속 보장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기업 사냥꾼 같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소뱅이 늘 계속하던 사업을 유지하긴 하겠지만 그 회사의 의도에 맞게 부서가 갑자기 변동될 수도 있고 그때 부서를 확 털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거북선이 탐이 나서 거북선을 우리가 외국에 팔 수는 있죠 그렇죠? 건조해줘 그래서 팔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재 마케팅 역량이 있는 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기술자들이 있는 그 기업 자체를 완전히 가져가서 그 기술자들이 있는 그 기업을 소유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쯤 되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기술을 내재하려는 욕구가 안 생길까? 계속 그 한국에 있는 기업의 기술자들에게 이걸 맡겨놓으려고 할까? 핵심 기술자는 남기려고 할 거고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기술이라면 그렇지만 그게 아닌 기술들은 최대한 그 나라에서 내재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다 기술 이전이 끝나면 그 사람들 다 버려도 돼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드디어 감이 오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역량 일부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국가의 역량 일부를 다른 나라가 가져간 뒤에 그 역량을 만들어내온 인력들을 쓰고 버릴 수 있다는 사례가 한 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 지도가 기업들이 주도로 움직여지게 되는 게 아니라 국권 침탈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설례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 부분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실 제가 못 가기가 걸렸는데 불구하고 월요일날 그렇게 방송에 최대한 부른된 다 했어요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따지지 않고 그래서 나갔던 이유는 좀 가려져 있던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강조해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2500여 명의 라인플러스를 포함한 6, 7개 국내 자회사의 개발자들 개발만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고 2500명 가량이에요? 네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다 노조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네 네 공동성명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방송사를 돌아서 저도 이제 거의 다 최대한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와 우리 방송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순간 궁금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노동을 좀만 알면 저 대기업이 왜 전사적 단일 노조를 가지고 있지? 그게 아니면 나올 수도 없는 메시지고 가입했을 때 본사노조로 가입되지도 않을 것인데 그동안 이제 오세훈 지회장과 노조 식구들이 이 195온 밭이 지금 중요한 안전망이 된 거예요 물론 그걸 앞으로 만드셔야 되지만 더 지금 이제 한참 가입하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언론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하니까 라인 플러스의 경영진도 고용 보장을 하겠다 이건 이미 기사에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중에 만약에 지금은 일단 잠깐 이 상황이 멈춰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지분 매각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플러스의 대표나 라인 야후의 CEO가 고용 보장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 진심이 당장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어떤 사항들이 벌어져서 만약에 지분 매각이 된 이후에 그 사람 모가지는 강철입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도 야후라는 기술법인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예를 들어 야후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라인 플러스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어떤 사업의 상위 기획은 야후에서 하는 게 좋겠다 당연히 그 방향성을 가지겠죠 그런 방향성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정은 그 위에 이제 상위 회사인 라인 야후의 경영진이 결정하게 될 텐데 그 라인 야후 경영진 안에 신종호 CPU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물론 CPU로서의 어떤 역할은 계속하지만 경영진 안에서는 빠졌다는 거니까 그 사업의 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권한이 좀 약화되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그런 어떤 경영적 판단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던 사람의 업무가 뭐 소뱅이나 야후로 이관이 되었을 때 그럼 이분들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애매해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가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그냥 명시적인 해고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레 뭔가 업무들이 사라지면서 또는 업무의 주도권을 이루면서 그렇죠 업무의 주도권이 핵심이네요 내가 업무의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는 여기서 일하는 게 재밌고 할 만하죠 근데 그 주도권이 사라지면 내가 만약에 시키는 대로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은 사실 보람도 떨어지고 근로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직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나중에 그 어떤 기술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용가를 잃는 결정 그런 영향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 이상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낸 게 아닌 이상 하루아침 대량이고 이런 식의 드라마틱한 거 안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천천히 터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 경영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경영진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좀 부각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지분 매각을 저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분 매각이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고용이나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안 되는 이상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 온 어떤 이 서비스가 넘어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노동조합에서는 제일 문제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가 보자고요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초의 집단이 우리나라 안에서 정부가 아니고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 노조예요 지금 이게 빨리 훅 하고 지나가서 일본 정치가 우리나라보다 더 에드벌룬 툭 뛰었다가 아닌 것처럼 팍 터뜨리는 걸 금방 빨리 하는 편이라서 지금 훅 지나가고 나중에 눈치 보고 조용해질 때 또다시 시도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그 금방 지나가는 사이에 한가운데에 네이버 노조의 성명이 있어요 지금 결국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정부 메시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고 저는 물론 저는 네이버 경영진은 무슨 말일 힘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도 다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경영진도 확실한 메시지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네이버 노조의 메시지가 이 상황을 뒤집는 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현재까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 칭찬 다 했고 화요일 저녁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기자들이 많이 귀찮게 안 굴죠? 수요일도 좀 왔었죠 수요일은 이제 화요일날 이제 라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간담회 했다는 거죠 라인 플러스 대표가 무슨 설명회를 했다는데 네 어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시에 이제 라인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간담회 한 걸 이제 저희 라인 소속인 분한테 전해드렸는데 네 대회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좀 더 솔직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근데 기자분들 취재력이 대단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잘 알았는지 내용은 이미 다 나오긴 했던데 기자 날로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고용보장을 했다는 건 기사에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을 한 거고 중요하게 가장 많이 뿌려진 말이 그거더라고요 한국 직원이 걱정하는 차별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디테일로 가게 됐을 때 미래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은 진심이더라도 약간 디테일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다 한 얘기가 달라지지도 않아요 이은정 대표와 이대자와 다키스 최고 경영자도 그냥 바람 앞에 지나가는 mpc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번에 이걸 차지한 자본이 뭘 원할지는 이 사람들도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거기에 물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구조라는 게 결국은 그 위에 어떤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히 결정권이 중요한 거잖아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은정 대표는 라인플러스의 대표니까 라인플러스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어떤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거기 지분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본인도 지금 신중근 cpu처럼 자리 하나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우려들이 미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 반대라는 걸 했던 거고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매각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매각이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고용을 네이버에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이건 네이버에서 출발된 진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뭐 누구의 책임으로 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경영진이 어떤 사업을 벌리기로 했어요 네 벌리기로 했어 그리고 벌렸다가 그걸 자회사로 만들 수 있어요 해외로 잘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까지 경영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회사로 가는 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동의를 받고 시작해요 근데 그 회사가 글로벌에서 성공을 거둬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서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적대적이지 않은 M&A 그 기업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업을 파는 것도 경영적인 결정인데 그 기업을 파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현행법상 그 기업을 만약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 팔게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뒤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사간 기업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불안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냥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보통은 이제 이러잖아요 경영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결정은 약간 이거는 경영진의 어떤 고유 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놔두기만 해서는 사람들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제 이 접근법이 중요한데 이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투쟁 방향이 정해진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투쟁 방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패러다임의 문제네요 이것도 자본의 입장과 외교의 입장, 국익의 입장 이런 거 다 빼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정해지는 게 있네요 이 라임플러스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일본 대지진을 뚫고 엄청나게 폐쇄적인 시장을 뚫는데 이 정도의 노력을 해온 사람들 이 목소리를 이렇게 못 내는 게 맞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데 그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이 시스템이 맞냐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보자는 거죠 물론 그 뒤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고 꼭 이런 식이야 태도가 신중하고 투명해 재미없게 그 의견만 들으세요 전쟁 듣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 사람들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사업에 진출하고 그런 도전들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사업적 판단에 따라서 혹시나 매각을 하거나 어쨌든 IT에서 이렇게 팔고 나오는 어떤 엑시트도 있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해도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 사람들 우리가 같이 이걸 만들어 온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만약에 사업을 해나가고 싶다고 하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들의 고용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네이버가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실제로 증명하고 알림으로써 앞으로 이 회사는 어디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우리 전체 이 기업에 이 표현이 맞나? 충성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보라티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ESG 컨설팅을 받아 뭐하냐는 생각이 때로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ESG 컨설팅을 로펌에 받으면 ESG 문제로 어느 나라 정부의 법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방법만 코치해 주거든요 맞아요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변호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해준 얘기는 ESG 경영에 경영을 잘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조언인 거잖아요 네 네이버같이 큰 회사가 그런데 관심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특히나 IT 기업이 도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죠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너가 그걸 하다 실패하거나 혹시 그걸 하다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회사를 팔게 되더라도 너는 네이버의 구성원인 건 변하지 않아 자회사 가고 있게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고용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할 때 완전히 뭔가 불안한 상황에서 도전을 하는 것보다 적어도 안전벨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레이싱을 해도 안전벨트는 있는 상황에서 해야 훨씬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이버의 그 고용만은 유지가 되는 그 안전벨트 그 안전벨트만 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건 확 다를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상황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XSFM입니다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조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안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사람이 슬개골을 다쳐서 슬개골을 검색해보면 강아지 얘기만 나옵니다 반려견 슬개골을 지켜줄 선택은 애견 매트 되겠습니다 완벽한 방수가 되고 아무리 긁어도 웬만해서는 상처가 안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애견 매트 XSM에 있습니다 6대 가소재 7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 통과한 모덜한 패턴의 러그용 폴더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XSM에 있습니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은 뭔가 되게 IT 업계에서 잘하는 것처럼 정당들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가장 이해 못하는 개념이 IT가 얘기하는 패스트 페일의 개념인 것 같은데 보통 기업들이 이 패스트 페일이라는 게 이제 빨리빨리 실패해보고 그 다음 프로젝트 해보고 그 다음 도전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패스트 페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그렇게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커나가는 직원들이 내가 많이 실패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안전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아니 실제로 라인도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그 태도로 성공해본 적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설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약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라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보셨을 때는 아까 오세현 제장이 그려준 암울한 그림이 내 미래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내 실패가 아니고 외교의 실패인데도 나는 내가 잘해온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배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다는 거 아니에요 늘어난 노조의 가입률은 그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에 나온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참 한번 보셨나요 이게 이게 전문이 없어서 저도 그냥 타이핑을 했는데 일단 한 문장을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원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라인야후 네이버가 이거 안 한다면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출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사실 회사의 책임을 넘기는 거죠 계속 지금 정부가 해왔듯이 네이버 너네가 결정해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죠 어디에요 우리 정부의 입장 이거요 네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원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된 단어는 네이버의 이사에 입니다 네 우리 의사 없다 네 정부의사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일본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지분 매각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일본 어시스트 중이죠 네 힐러입니다 힐러 그때 한번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국제통상법상 이게 지분 매각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에서 지분 매각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뭘로 보이냐면은 약간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금품 갈치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네 그래서 누구 와서 신고를 해 누가 제 금품을 갈치하려고 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 학교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야 그건 빌려달라고 한 거지 갈치가 아니었더라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금품 갈치할 때 빌려달라고 하지 변호사가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지금 일본 총무성에 변호사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무성의 지도 내용에는 지분 조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뒤집어 말해서 네이버에 팔라고 한 겁니까 소프트뱅크더러 지분 역매각인가요 지분 조정이라는 말이 지분 매각이지 뭐야 그걸 아니라고 실드 쳐준 것이다 네 우리 회사의 경영지도 어느정도 안타까운 건 이게 한국 정부는 그래도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압박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제시켜주고 하면서 조금 동등한 관계에서 뭔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 정부만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죠 그렇죠 정부도 계속 네이버만 이제 그러면서 네이버의 어떤 약간 그 탓으로 약간 좀 하고 있는 약간 그래 보이는 측면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연히 정치권에서 좀 잘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국힘당에서도 뭐 당연히 국익에 반하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좀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일본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 말고도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어떤 이런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편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결국은 약간 부당한 어떤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진출하려고 하겠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면 향후에 지금 네이버도 문제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일본 진출을 저어하게 돼요 성공할 때 이런 일 당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안 도와준다는 선례가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면서요 해외에 진출해야 된다면서 해외에 진출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너무 이익을 대변해가지고 부당한 걸 해달라는 것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아서 만든 걸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달라 네 당연히 귀뚱으로 들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결국 그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걸 좀 확실히 정부가 임지해졌으면 좋겠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소화불량을 겪고 계실 것이고 간단한 불안과 우울을 겪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미 노동권은 침해된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그 결과로 네 오늘은 네이버에 경영자를 모셔서 들을 법한 얘기를 노조지회장을 불러서 들었는데 경영자들은 이 정도 얘기는 당장은 못해 주실 것 같기도 해서 결론은 경영 컨설턴트다 저는 네 구성원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좋아요 라인 플러스에 있는 그러니까 라인에 있는 지금 구성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이 방송에 나오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좀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게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뭐 제가 밖에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기회가 있겠지만 좀 더 그분들을 더 만나서 좀 더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어쨌든 그분들의 진짜 원하는 어떤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에 이제 계열사 직원분들이 공동성명 사무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사무실 여러 개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저희가 법인이 많다 보니까 야 대겸 도조네 마침 또 법인별로 교섭을 하다 보니까 라인도 사무실 있어요? 네 법인별로 좀 받은 게 있어요 라인도 있어요 라인도 그 건물에 있습니다 라인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라인 사무실 소개해 주세요 홍보하고 가셔야지 끝으로 네 라인 사무실은 저희 라인이 그 분당에 거기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10층에 있습니다 10층에 있으니까 네 언제든 찾아오시면 저희 만날 수 있고 라인 10층에 있습니다 근데 또 라인은 워낙 재택 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언제든 뭐 메신저든 뭐든 연락 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라인 이번에 또 새롭게 조합원 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저랑 이제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 문제가 단기간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애매하게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어쨌든 7월 1일까지 자본관계 재조정에 대한 그걸 제출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7월 1일 이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때 이제 매각을 저지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고용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넘어가면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해요 이제 오히려 그러면 넘어가면 이제 노사 간에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어떤 경영권과 그런 노동권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사실 노동조합이 그 어떤 것들을 넘어서까지 지켜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보통 매각 저지를 하거나 매각 이후에도 완전한 어떤 고용부장까지 하는 것까지 노동조합이 해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면 뭐 구조상 노동이사가 여럿이어야 되고 이런데 그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는 아예 전체 회사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라는 울타리 전체 안에 있는 노동조합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서 앞으로 좀 어떻게든 그분들이 좀 더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 저희 조합원들과 저의 조합을 이끌어가는 저와 계속 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비인간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무진장 흥미롭습니다 대기업에 대기업 집단이잖아요 네이버는 대기업의 전계열사 단일노조의 실험이 아주 독특한 미션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죠 네이버 공동성명에 가입하시려면 네이버 노조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카톡을 이용해 주세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오세훈 대장 나중에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물러갑니다 다음주에는 549회 헬마우스 코너에서 지난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 메이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 K